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온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많은 짐을 챙겨야 해서 크고 넓은 차량을 한번쯤 고려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카니발의 선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높은 청구와 개방감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하이루프까지 결합된다면 속 시원한 넓은 공간을 만끽하고 모니터 사용으로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및 편의성까지 갖춘 글로벤 리무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벤 리무진이란 국토부에서 정식적인 절차 및 승인에 받은 하이리무진으로서 기아 카니발 차량을 기반으로 글로벤에서 제작한 하이루프가 결합된 차량을 말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구매는 최초 아트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 사양입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확산형 송풍구, 중앙 LED 등 센터 및 측면 앰비언트, 모니터 프레임은 검정으로 작업되었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앞에는 12.3인치 보조모니터가 장착되었습니다.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2.2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5,980만원 아트원 리폼 1,580만원 도어 트림 부분을 누브리노 원단을 입혀 풀트리밍 시공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1열 2열 디룩스 리무진 시트 시공되었습니다. 푹신한 쿠션감은 물론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D컷 리얼 카본 핸드 카본만의 부드러운 그립감은 물론 스포티한 주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열 트렁크 퀼팅 엠보싱 바닥 2열 3열 뉴티크 우드플러 시공 카니발 바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뉴티크 우드플로 시공되었습니다. 완벽한 햇빛 차단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위아래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트포켓 핸드폰 및 리모컨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아트원 황제차박 개조가 대세 9인승을 6인승으로 효율적인 시트 포지션이 완성됩니다. 9인승 2,2,2,3 시트 배열에서 3열 4열 자석을 탈거 후 6인승 2,2,2 시트 배열로 리폼하였습니다. 넓은 레그룸 공간은 물론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6인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차박 캠핑을 즐길 때에는 황제 시트를 180도로 눕혀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 차박 모두 다 가능한 아트원 황제차박 개조 아트원 황제 시트는 등판 언더소프트를 전동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대 모드로 전환 시에는 성인 2인이 충분히 누워서 지침할 수 있는 175, 185cm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시트 간격을 조절하는 만큼 큰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도 확보됩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이 제작되었습니다. 차량에 자주 보관하고 다녀야 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용도 및 취향에 따라 여러 형태의 실내 리폼까지 가능한 미니밴 엔진, 인승, 외장 색상, 실내 색상 고객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여 출고 가능합니다. 오직 나만의 하이리무진을 생각하신다면 커스텀으로 진행 가능한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